이거 너무 맛있어. 마늘정 튀김이에요, 오빠 이거. 리얼? 신기하죠. 그런데 오빠, 이게 제작진들이 이걸 만들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해? 그러게 너무 맛있어. 그런데 요즘 제작진 푸드팀이 실력이 무지하게 좋아져서. 맞아요. 이거 좀 먹기 너무 불편하네? 너무 불편해. 맛있는데 먹기가 너무 불편해. 이게 약간 유니크한 건 알겠는데 푸드트럭이잖아요. 그러면 사람들이 서서 먹어야 되잖아.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포크로 먹지 않아. 흐르면 안 되는 거지? 그런데 푸드트럭도 근처에 앉아서 다들 먹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들 잘라 먹을 수 있어. 야, 맛있다. 그냥 턱에 묻었어. 턱에 뭐 묻었어. 괜찮아요. 어머, 야. 어머, 야. 어머, 야. 칼로 너고 댔어, 목을. 도연아. 너 좀. 너도, 너도 애샷에 묻었어. 야, 너네 뭐 그거 묘한 브로맨스가 있다. 오빠, 나 그거 하나 알아? 상영 오빠는 모두 남자들을 챙기고 여자들을 안 챙긴다? 맞아. 삐졌어. 너 좀 삐졌구나, 또. 내가 잘할게. 이거 무서워해. 고연. 고연이가 분위기 너무 무덤 때문에. 오빠 MBTI 어떻게 되세요? 나, ISFP. 아, 오빠 말고. 나 궁금해. 그게 뭔지 모르겠네. 나도, 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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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. 어쨌든 I네. I네. 그럼 저랑 되게 잘 맞겠다. 저도 I거든요. 왜냐면 햄버거 아니. 야, 안 보여, 지금. 야, 딴 것도 아니고. 이건 뭔지 알지? 저 친구랑 말을 계속 이어가면 안 되겠다. 나는 일단 지금 의심하는 게 그림. 이거는 좀 있을 것 같은데, 왠지. 이건 100% 있을 것 같은데, 나도. 난 가짜 같아. 가짜 같아? 응, 가짜 같아. 왠지 이게 음식이 푸드트럭에서 하기에는 너무 번거로워, 하기가. 근데 이렇게 메뉴 수지 타산이 맞을까요, 이게? 대기까지 들어가고 이게 마늘 종이에다가 고기도 맛있어, 이거. 그리고 아보카도도 비싼데.